여기는 굴제 세멘트 생산기지인 상원세멘트윤합기업소입니다. 지금 여기 상원의 일꾼들과 라동계급 앞에는 당제 8차대 결정관철에 소태친군법폭을 더 힘차게 내집어서 현행 생산을 정상하는 것과 함께 세멘트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현대아공사를 동시에 힘있게 다그쳐야 할 방대한 두가지 가압이 나서고 있습니다. 적은 자재를 쓰면서도 많은 생산을 하는데 기본 중점을 두고 사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대 운전공들이 자기 담당 기대에 정통하고 담당 기대에서 제기되는 자그마한 문제도 제때 예방 보수함으로 해서 올해 생산 목표를 더 높은 생산 목표를 점령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행 생산을 다그치는 그 조건에서도 우리 저정사들이 집체적 합의 기술준비 이거를 착실해야 된다. 이거 개건해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도는 우리 저정사들이 머릿속에서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머위 조작을 하면서 우리 기업소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단번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 속 해석방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은 어기는 계획의 초태인 올해의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또다시 분발이 나섰습니다. 우리 설비들을 준비하고 능률을 높이고 이것을 권고히 유지하기 위한 첫째가는 방향을 돌리고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치밀하게 잡아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기세를 계속 유지해서 현재 있는 설비들을 어떻게 하나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유지하기 위한 데 성적 기술 역량을 집중하고 실적인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전방 생산 보장하는 것을 집중해서 난간을 타게 하는 방향으로 채굴계획과 철비, 대건계획, 추리, 거충하는 사업을 해나고 있습니다.